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블럭과 이 블럭을 우리가 하나의 블럭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.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블럭들을 가지고 하나의 블럭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바로 블럭을 만드는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블럭 만들기 라는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블럭을 만드는데요 저는 뭐 점프라고 할게요. 점프뛰기 자 점프뛰기라는 기능을 점프를 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블럭을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자 확인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럭이 화면에 생겼고 그리고 여기에 블럭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거 있죠 이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블럭을 이렇게 빼서 여기에다가 착 붙입니다.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점프뛰기라는 블럭이 이러한 블럭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프뛰기라는 블럭을 우리가 정의한 거예요. 자 정의 라는 말 어렵죠. 정의라는 말은 만들기 라는 말이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시다.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자 점프뛰기 점프뛰기라는 이 블럭은 자 여기 있는 이 블럭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.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블럭을 만들게 되면 이 만들어진 블럭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? 바로 이 블럭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이곳에다가 예 이 블럭들 대신에 점프뛰기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점프뛰기라고 하는 블럭을 여기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. 해볼게요.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놨고요.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내용 이것과 똑같은 것이 어디서 또 나타나나요?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.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만든 점프뛰기로 교체해주면 되는 것이죠. 자 이거는 이제 지워도 됩니다. 삭제 점프뛰기 자 정말 똑같이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자 어때요? 아까랑 똑같이 고양이가 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? 아까는 되게 복잡하게 기능들이 있었는데 블럭들이 있었는데 그 복잡했던 블럭들이 그냥 하나의 블럭으로 바뀌어버렸죠? 그리고 이 블럭의 실제 내용은 여기 점프뛰기 정의하기 라고 하는 블럭 밑에 붙어있는 이 블럭들이 되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점프뛰기로 들어가게 되면 점프뛰기라는 이 블럭 차례가 되면 이 블럭 안에 있는 이 블럭들이 이 블럭이 차례대로 실행되게 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뭘까요?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의 하나는 만약 여러분들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. 이 고양이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그러면 아까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? 여기 보시면 모양을 바꾸는 블럭 이 두 가지가 있죠? 요 안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블럭들이 등장하고 있어요. 자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블럭이 겨우 두 개밖에 없다면 굳이 여러분이 블럭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예 저는 이 블럭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. 자 블럭 만들기 그리고 모양 바꾸기 라고 이름을 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모양 바꾸기라는 정의가 나타납니다.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 착 갖다 붙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을 삭제한 다음에 모양 바꾸기를 여기에다가 넣고 여기에다가 넣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? 아까 두 줄이었던 것이 한 줄로 바뀌었죠? 물론 두 줄이 겨우 한 줄로 바뀐 것은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두 줄이 아니라 백 줄 천 줄이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해 주셔야 됩니다. 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동작을 하면서도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좀 더 그 블럭들이 좀 더 정돈된 느낌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블럭을 만드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사실은 이 안에 숨어 있지만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블럭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방법 또 우리가 직접 만드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번 수업은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